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사람이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가능한 무조건 이사를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기운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일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이나, 그래도 풍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며, 또 이것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명당의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흉당의 조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명당의 조건을 갖춘 곳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든 다 이루어지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 역시 자신들의 뜻을 다 펼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며, 항상 가족들은 화목할 것이니,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흉당에 해당하는 곳에 살고 계신다면, 가능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 혹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면, 무조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에 막힘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분들 역시 자신들의 뜻을 다 펼쳐나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명당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우한을 겪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여 좋은 기운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떠한 우한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최근 3, 4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이 없으셨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집은 중간 이상은 가는 명당입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좋은 일이 월등히 많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무엇이든 항상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기운은 있을 때 꽉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성진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성진이 이루어졌다면, 네, 그 집은 분명 명당의 조건을 갖춘 집입니다. 맞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그 명당의 기운을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가세가 성장을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명당의 제일 조건이에요. 네, 항상 좋은 집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와서 가세가 좋아졌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웬만해서는 지금의 형태와 또 가구들의 배치를 변화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그대로 살아가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항상 뭐라도 해보려고 하십시오. 틀림없이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재물이 불어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무조건 돈입니다. 하여 명당을 측정하는 척도는 바로 돈의 의무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곳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좋은 기운을 얻게 되실 것이니, 늘 재물에 풍족함이 생기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의 집으로 들어와서 돈의 여유가 생기셨다면, 여러분의 집은 명당입니다. 네, 절대 이사가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명당에서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명당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가문의 번영이 바로 이 명당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네, 가족들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명당인 곳이며, 또 이 행복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얼굴이고, 또한 그 얼굴에 웃음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 가족들이 늘 웃으면서 지내는지, 아니면 고민과 고통 속에 지내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항상 얼굴에서 웃음과 즐거움이 많이 나고 있다면, 그 집은 명당인 곳이니, 절대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할 일만 남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흉당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집안에서 동물이나 식물들이 계속 죽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집안의 생의 기운보다 사의 기운이 훨씬 강하기에 생겨나는 일인 거예요. 네, 생명체라면 생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수명을 다하여 그 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야,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충분한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유 없이 계속 식물들이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나간다면, 또 동물들이 계속 병에 걸리거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픈 것은, 분명 그 집안의 생기가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이거 역시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겠죠. 여러분, 하여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집안에서 식물을 많이 기르시는 것이 좋은 것이며, 또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즉 창문이나 현관에 유독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살고 나서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조건입니다. 네, 집안에 돈의 혈차가 막혀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을 반드시 보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수구와 출수구, 즉 물이 들어오는 곳과, 또 물이 나오는 곳은 반드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주방과 화장실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집에 살고 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픈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집의 기운이 다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사람도 힘이 왕성한 청년기가 있고, 또 힘이 다하는 노년기가 있듯, 이 집 역시 기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또 기운이 쇠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건축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여 풍수에서는 오래된 집을 그리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역시 생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집안에 식물이나 동물들을 두어 기르는 것, 그것 역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가능한 집안의 가전도 오래된 것보다 새것을 두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중고를 사와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집에 살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또 서로 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에요. 네,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풍수인데, 이것이 헤쳐진 장소라면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곳은 집안의 구조가 기회 흐름을 막아버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하는 일이 대책 없이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는 순간적인 일일 수도 있으며, 또 장기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감기 정도의 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자의 경우라면, 이는 반드시 풍수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3, 4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껏 제 영상들을 보시고 고쳐나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분명 그리하시면 변하고 또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당과 흉당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여러분의 집안을 흉당에서 명당으로 바꾸는 수단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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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